그가 왔다 어두운 과거를 중산하고 여러분 앞에선 비둘기 마술단의 미스터 권을 소개합니다 반갑습니다 마술사 관제관이에요 놀라운 마술전에 간단한 카드 마술 여러분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오신 관객분들이 많은데 우리 배정권 마술사가 한 분을 골라서 어떤 문양과 어떤 숫자를 좋아하는지 알아오시기 바랍니다 자 어떤 문양에 어떤 카드 숫자 다이아몬드 5 표면에? 다이아몬드 5요 저기 카드들이 있죠? 이 카드로 할까요? 이 카드로 할까요? 다이아몬드 5죠? 와.. 다이아몬드 5죠? 와.. 다이아몬드 5죠? 와 와 와 와 에이 아이 저거 장치했네 맨날 맨날 장치해놓고 신기하죠? 박수 신기하죠? 박수 다 튀어나와 다 튀어나와 신기하지? 박수 이젠 개그맨 다 됐네 무대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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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긴장하지 마시고 긴장하지 마시고 긴장하지 마시고 자 카드 하나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자 하트 3이 있죠 여기를 한번 봐주시고요 히로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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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뽕 여기 있는 하트가 어디로 갔을까요? 히로리 뽕 아니 어디로 아니 어디 안 봐 잠깐만요 아니야 하트 아니야 자 하트가 놀랍게 여기 배 위에 생겼죠 놀랍죠 박수 우와 박수 우와 멋있어 좋아 아니 아니 비싼 건데 자 우리 비트 마술단에 하이라이트 마술 여러분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마술도 아주 우리 윤승현 마술사 나와주시고요 예영인 잘 왔어요 자 오늘은 특별하게 미녀 마술사를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녀 마술사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비둘기 마술단에 미녀 마술사 오남입니다 아 아 아 자 일단 뭐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구요 자 우리 미녀 마술사 우나의 마술사 여기 있는 상자 안으로 한번 우나의 마술을 집어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잡아주시고요 자 문을 열고선 안으로 들어가세요 네 창살 뭐 이런거 안에 많이 들어가 봤어요? 네 많이 들어가 봤대죠 네 자 문을 닫아주시고 문을 꽉 닫아주시고 자 이제 천을 한번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우나의 마술사 네 손 한번 내려보내주시겠어요 손 손 손 손 아니 아니 이거 손이 아니죠 손이 손 아니잖아요 잠깐만 생각해 자 손이 나왔죠 손이 나왔죠 자 그러면은 여기 있는 계단을 한번 치워주시기 바라고요 자 여기 있는 상자를 돌려보도록 할게요 히르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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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떤 일이 생길까요? 히르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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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뽕 와 와 놀랍죠 와 와 자 손 나와주시고요 와 자 손 하나 둘 셋 자 여기도요 하나 둘 셋 자기소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워너비의 1당하기 2인 귀요미 귀여움을 담당하고 있는 리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워너비 세준입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대로 놀라운 일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렸는데 혹시 여러분들 중에 아 나도 이뻐지고 싶다라는 분이 있으면 손 한번 들어봐주시기 바랍니다 손 한번 들어봐주세요 저요 여기요? 저 워너비 아미도 예뻐지고 싶습니다 아 그래요? 여기도 이쁜데 알겠어요 나오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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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게요 이게 잘된 선택일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분도 한번 이쁘게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상자 안에 한번 들어가주시고요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들어가주시고 커튼을 닫도록 하겠습니다 커튼을 닫아주시고요 자 다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로 손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손 나와주세요 나왔죠? 자 그러면 여기 있는 계단을 치우고 여기 있는 상자를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계단 치워주시고 자 얼마나 더 이뻐졌을까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휘리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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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놀라우니라 일어나라 휘리리 뽁 자 하하 저 예뻐졌어요? 암요 예뻐졌죠? 놀랐죠? 박수 오ction 아침 screw 스펀 specialty 스펀 선배님 anchor